제가 얼마 전에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놈이 버젓이 살아났습니다 상대진 중견입니다 형일거라고 생각했어 이건 또 뭐야 쌍둥이요? 대진이 어디 있었어 ? 세상이 없어 가르쳐 주십시오, 삼경불사. 태순호는 수여. 오만하고 이기지 말고.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냐. 자기 도처는 무전한 해결사. 장태진 순경과 닮은 신앙 불생자가 우리 서해에 잠입했었습니다. 이기지. 어린이, 이기지. 그는 내 세상다. 내가 만든 내 세상다. 사는 패턴, 틀림없는 해결사 수여. 신기라... 바이러 잔바이러... 신기라...